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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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본주에 대한 대선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죽폭행 현행법으로 체포한다. 여행인의 폭행한 사실, 인정? 노인정. 그놈이 칼을 갖고 있었어. 난 정당봉이고. 현장에 칼 같은 건 없었어. 영봉은 비싼 변호사들. 불러야지. 난 잘못한 게 없거든. 지유새끼. 저거 완전 팬이야. 아이씨. 여기 누가 졸여해간다고! 아이씨. 그놈이 칼을 갖고 있었어. 제발 3사가 사람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경찰이 두 달 동안 못 잡았던 살인자다. 제 동생이 잡은 남자가 일가족 강도살인 사건의 범위라. 경찰의 체면은 유죄하고 저유 회장님의 이미지도 반전시킬 만한 방법. 넌 경찰이 될 거야. 무슨 갑자기 경찰을 해? 시장선거. 선거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. 네가 좋아하는 경찰 놀이한다고 생각하자 우리. 금수정 출근 안 합니다. 시장선거. 앞으로 잘해보자. 네. 시장선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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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